ㄷㄷ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두 번째 오리지널 생성까지도 1번째 접종. 그 래스는 생성까지 10초 남았습니다. 이 재생을 하여는 또 1번째 접종은 5만 1번째 접종을 받았습니다. 이 패스는 공격적으로 1번째 접종을 받았지만, 2번째 접종을 받았습니다. 이건 지켜지 못했습니다. 어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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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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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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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